이전 시간에 RD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생성하는 것을 해봤어요 손볼 게 되게 많았죠 이번 시간에는 만들었으면 뭐해요? 사용할 수 있어야죠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, 덜 안전한 것과 안전한 것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지 않지만 쉬운 방법을 먼저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Public Access라고 하는 부분을 키는 거예요 인스턴스 선택하시고 그 중에 보시면 Public Access 가능이 저는 아니요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걸 키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이 IDS의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화면에서 Public Access 가능성을 예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수정사항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Public Access 가능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DB 인스턴스 수정을 누르면 안 되고 안 될 건 아닌데 그럼 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예약된 다음 유지 관리 기간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정한 것들을 모았다가 IDS가 한 번에 지정을 합니다 대신에 즉시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설정을 바꾸게 돼요 여기 보시면 예기치 않은 잠재적 다운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잠깐 멈출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설정을 바꾼 다음에 페이지를 리로드를 한 번 해보시거나 이렇게 인스턴스에 대한 화면으로 가시면 수정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바꾸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기다리신 다음에 이 수정중이 사용 가능으로 바뀌면 그때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 정보를 보러 가서요 여기 endpoint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, 즉 host, name입니다 이걸 일단 카피하고요 그리고 MySQL 모니터를 이용할 거예요 MySQL-H, host라는 뜻이에요 뒤에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–u 이건 우리가 생성할 때 입력했던 자신의 사용자 ID 있잖아요 저는 이 고잉을 했고요 –p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저는 e-boeing111111 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썼거든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접속이 안 되는 부분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는 MySQL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접속하려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우리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이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그룹 안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속하게 되는데 그 시큐리티 그룹에 보안 설정을 하게 되면 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머신들 여기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죠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은 동일한 보안적인 설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클라이언트가 아무나 접속하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IP를 가진 클라이언트만 접속을 허용하겠다 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접속하는 소스를 제약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에는 여러 서버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 어떤 서버에 접속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포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포트를 지정하는 걸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모든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방해준 포트에 해당되는 서버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IDS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생성할 때 3306번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제품마다 포트가 다른데 그 값이 이렇게 있죠 저기 곧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접속하는 사람의 정보가 허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여기 보안 그룹이라고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EC2 제품의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제 추정에는 IDS도 결국에는 EC2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EC2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보안 그룹 생성에 우리가 선택한 그 시크릿 그룹이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버 입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인바운드고요 아웃바운드는 응답하는 것이 아웃바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허용하려면 인바운드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아웃바운드는 세팅 안 하셔도 자동으로 돼요 편집을 클릭하면 여기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이미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다고 치고 할게요 사용자 지정 TCP 규칙에서 여기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MySQL이기 때문에 MySQL Aurora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토컬은 TCP 그 포트번호는 3306이라고 되어 있고요 DB가 다르면 포트번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소스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에서 위치 무관이라는 걸 선택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내 IP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의 현재 IP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집 밖에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IP가 바뀌면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여러분이 세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 무관보다는 자신의 IP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저는 저의 IP를 지정하겠습니다 내 IP 선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 곳에서 접속을 해야 된다면 또 편집해서 규칙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속을 다시 실행해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접속을 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접속을 해야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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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